안녕하세요. 저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피부과의 하대룡이라고 합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피부는 먼저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단순한 장병 역할뿐만 아니라 체온도 조절하고 수분도 조절해주고 비타민 D 등 여러가지 물질들을 합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맑고 고운 피부가 좋은 피부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보기에 좋은 피부라고 하면 참 하얗고 티없는 그런 피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진짜 좋은 피부는 원활하게 우리 몸을 보호해줄 수 있는 기름 피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잡티가 있고 검더라도 그런 피부가 진짜 건강한 피부가 아닐까 합니다. 봄볕은 며느리를 쬐이고 가을볕은 딸을 쬐인다는 속담이 있는데 가을볕보다 봄볕이 피부 건강에 더 나쁜가요? 네, 그 참 요즘 시대는 맞진 않은데 의학적 의미는 있는 속담 같습니다. 먼저 봄볕이 실제로 가을볕보다 쎕니다. 일주량의 경우 봄이 가을보다 1.5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봄철에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외선의 역할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몸이 봄철이 되면 피부가 조금 더 취약해지는데 여름철에서 가을철 갈 때는 피부가 조금 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멜라닌 색소가 조금 많아지게 됩니다. 반면 겨울철에서 봄철 올 땐 피부가 상대적으로 좀 하얘지는데요. 이것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색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외선에 조금 더 취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봄볕이 조금 더 강하고 우리 몸도 취약하기 때문에 봄볕을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피부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겨울철에서 봄철로 넘어올 때 팔이라든지 얼굴에 이런 햇빛 노출부에 여러 가지 피부 병변들이 생길 때 광선에 의한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들은 이런 노출 부분에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광 두드러기가 있을 거고 또 물집이나 여러 가지 발진 형태로 나오는 다형광 발진 그리고 습진 형태로 나오는 만성광선 피부염 등이 있는데요. 겨울철까지는 괜찮다가 봄철이 되었을 때 갑자기 우리 몸의 노출 부위에 반복적으로 어떤 피부 병이 생긴다면 이런 것들은 햇빛과 연관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병원에 방문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로도 주근깨나 기미 이런 것들도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가 자외선을 피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광과민증을 일으키는 약물이 있어요? 네, 요즘 같아서는 참 많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빈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항생제라든지 아니면 류마티스과 약물 아니면 여러 가지 소염제, 당뇨약, 고혈압, 인효제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 몸에서 광과민 반응을 일으키기 쉽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서 봄철으로 왔을 때 햇빛 노출 부분에 반복해서 피부염이 생기는데 내가 최근에 생각했을 때 추가된 약물이 있다면 그런 약물과 관련된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구매 팁이 있다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기상청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참 그날 자외선 지수들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할 때는 SPF 30 정도 되는 그런 수치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좋고 그것들을 확인했을 때 자외선이 심각이나 아니면 야외 활동이 많을 때는 SPF라는 수치가 40에서 50 정도 또는 PA라는 수치가 있는데 그게 3플러스라고 돼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PF 30 이하의 제품도 피부 보호가 되긴 하죠? 맞습니다. 보호는 됩니다. 그래도 조금 약하긴 해서 조금 더 많이 덧발라줘야 돼요. SPF 지수가 낮은 제품을 쓰면 피부가 탈까요? SPF는 자외선 B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짧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PF라는 것은 UVA라고 해서 자외선 A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긴 자외선인데 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플러스, 2플러스, 3플러스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SPF의 경우 10, 20, 30, 40 이런 수치로 나타나게 돼서 그 수치가 높을수록 차단력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먼저 자외선 차단제도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같으면 피부 안쪽에 먼저 사용하기 전에 발라보면서 나한테 반응이 있는지 그렇게 확인해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자외선 차단제 자체가 밀폐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반응이 없는 걸 확인했는데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면 재세안의 문제겠죠?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이게 하루 만에 반응이 안 날 수 있어서 피부가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한 3일 정도 연달아서 발랐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팔 안쪽이 가장 예민합니다. 그쪽이 없으면 그 다음에 사용할 것들을 권유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 손소독제 사용이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소독제를 도포한 이후에는 소독이 완료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핸드크림이나 보습제를 덧바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알코올 성분이 손소독제 많기 때문에 이 알코올 성분이 증발하면서 피부에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오히려 손소독제를 바르고 어느 정도 마른 이후에는 이렇게 보습제를 바르고 이것들을 손을 보습시키는 것들을 오히려 장려하는 편입니다. 그럼 하루에 여러 번 발라도 상관없겠네요? 그게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다만 그게 또 이물질 같은 게 묻어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오히려 손을 씻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콜라겐이 핫하잖아요. 콜라겐 음식으로도 흡수할 수 있나요? 콜라겐 참 좋은 성분인데요. 콜라겐이 이렇게 먹고 그대로 피부로 가면 참 좋을 텐데 콜라겐을 먹게 되면 이것들이 우리 장에서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가 돼서 그 다음에 흡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콜라겐으로 다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이 콜라겐 음식을 찾아 먹기보다는 영양 잡힌 식사와 보습을 철저하게 잘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는 것이 피부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콜라겐 크림 필요 없이 일반 보습 크림만 발라도 될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콜라겐 크림도 저희가 이야기하기로는 실제 그게 분자량이 커서 우리 피부로 가지는 않고 그 보습 효과 때문에 우리 피부가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미와 잡티, 자외선이 문제일까요? 노화가 문제일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오히려 안 발라서 생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햇빛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거의 보호작용으로 여러 가지 색소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기미라든지 여러 가지 점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자외선 노출 때문에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외선 또 한 가지 이유가 될 뿐이지 우리 몸에서 이 점이 생기는 꼭 그 이유가 된다고는 하지는 않고요. 우리 몸의 문의 수도 있고 유전적 영향도 있고 참 다양한 원인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꼭 그 자외선 이유 하나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큰 영향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피부의 점이 암일 수도 있다는데 이것도 자외선 때문인가요? 실제로 한국인의 경우 대부분의 피부암은 이 안면 노출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 피부암 발생에 자외선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도 많고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적인 영향이나 아니면 또 환경적인 영향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크기도 이상하고 모양이 이상하다면 피부과 전문의나 아니면 최고 경북대학교 병원을 찾으셔서 이 점이 실제로 나쁜 점인지 확인해 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이 피부암까지 될 수 있다니 걱정이 되는데 점은 제거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 점 치료에서도 일반적으로 레이저를 하면 이 깊이가 있는 점은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사실은 레이저를 아무리 해도 깊은 병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에 대해서도 저희 병원에 상담받을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잡티 제거는 피부 건강을 해치는 건가요? 또 그렇지는 않은 게 기미나 눈에 봤을 때 조금 안 좋게 보이는 그런 잡티들은 일반 피부에 비해서 과도하게 이런 멜라닌 색소들이 묻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냥 단순히 점을 제거하는 것들은 좋은데 그 점 사이에 간혹 가다가 안 좋은 것들 피부 암 같은 것들이 숨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술을 받으실 때는 경험 많은 피부과 의사에게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백문이 불여의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피부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친구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오셔서 함께 진료를 받으시고 그 고민들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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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